제3자 원구적격의 시험 제3자 소송에서 원구적격을 제3자 원구적격이라 부르는 거죠 일반론은 간단히 써야 되고 다음 제3자 원구적격에서는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경업자인지 또는 경원자인지 또는 인인소송인지 자 각각의 답안지에 써야 될 포맷을 다 가르쳐 드린 겁니다 경업자 소송인지 먼저 찾고요 경업자 소송인지 먼저 찾고 일반론 써야 됩니다 탈레로 꼭 현출해 줘야 돼요 경원자 소송인지 경원자라는 말은 자 여기 보세요 경업자이라는 말은 경업 경쟁하고 있다 뭐가? 영업이 영업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자들끼리 하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존 업자가 나와요 기존 업자가 있는데 옆에 동일한 영업허가가 누군가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다투는 걸로만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경원자 소송은요 경쟁적이에요 뭐가? 민원이 이게 왜 잘 안 써질까요? 경쟁적입니다 뭐가? 민원이 민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신청이에요 따라서 경원자 소송은 신청이 복수인 경우입니다 어떤 신청이요? 수익적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이 복수인 경우입니다 복수인데 따라서 값도 신청했고 울도 신청했는데 가회기만 인용처분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불리구로 귀결되는 제3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자 이 경원자 소송은요 경원관계에 있어야 돼요 경원관계란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입니다 얘가 되면 내가 안 되고 내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니네 둘 중에 한 명한테만 허가해 줄게 그럼 얘한테 허가 나오면 얘한테 불허가 처분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한테 허가 처분이 나가는 순간 얘는 불허가 처분으로 귀결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1인 소송은요 인근에 있는 인간이 하는 소송이에요 인근에 있는 인간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근 주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근 주민이요 마을에 어떤 허가가 나왔어요 연색공장 허가라든지 연탄공장 허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침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온 처분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나온 수익적 처분이 나의 생활 환경을 너무 극심하게 침해해가지고 인근 주민이 제기했다 그러면 인인 소송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포맨 인인 소송인지 여기서는 부수적 논점 체키를 하는 거예요 제3자 소송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 인인 소송에 해당된다 그럼 인인 소송이라는 게 뭐냐 의의 써주고 관련 판례 쓰고 결론 내면 됩니다 특히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연예병원 대상 지역 안의 주민, 밖의 주민 사실상 추정, 밖의 주민 스스로 입증 이 키워드 안개해 줘야 됩니다 좀 길었죠 이 키워드 안개해 줘야 됩니다